안녕하세요 누나 안녕하세요 안녕 누구야 니네? 저는 앞집에 사는 하난날인데요 저는 2층에 사는 황호수요 그래? 반갑다 아유 어쩐 일이야 연락도 없이? 갑자기 할머니가 보고 싶어서 아이고 아이고 다녀오겠습니다 할머니 다녀오겠습니다 누나 야 꾸미! 쬐끄만게 어디서 누나래? 이모라고 해? 아! 이모 아닌데 누나인데 할머니가 애들 간식까지 챙기는 거야? 힘들겠다 아이 힘들긴 무엇이 힘들어 사실상 저 손주 키우는 맛도 나고 재미져 아 꾸르똑겠는데 마치 어 먹어봐 맛있겠다 손 씻고 올게요 그래 또 무슨 너 심란한 일이 있는 모양이네 얼굴이 저 그늘지고 보니까 실은 아빠 아들 곧 집으로 데려온대요 할머니 아휴 그렸구만 에휴 나 그 애 얼굴 못 볼 것 같아 얘는 아무 죄 없는 거 알지만 결과적으로 걔 때문에 엄마가 이렇게 된 거 같단 말이야 네 심정은 이해가는데 아 네 말만 따나 아가 뭔 죄여? 진짜 동생으로 받아들이기도 하라고? 아 그냥 그러려니 해요 어쩌고서 네 애비 핏줄인데 아니 그러니까 얼른 혼인을 해 그 집에서 마음고생 그만하고 아 네 엄마 어젯밤에 형준이 엄마 만나고 왔어 아 그쪽서도 너 저 학수고대한다는데 뭘 망설여 무슨 일이야? 작은 사모님 직장 알아냈어 그래? 어딘데? 라라 패션 뭐?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확실해? 출퇴근 동선 확인됐어 부서는? 아직 거기까진 빨리 확인해봐 빨리